네. 현대차 투자증권의 리서치 연구위원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워낙 바쁘시고 또 여기저기 방송 출연도 많으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뭐 이 시장이 그냥 좀 부진한데 그래도 그중에서 굉장히 핫한 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메타버스 관련죠.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보니까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주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요. 동향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엔터랑 게임주가 같이 한번 크게 이제 반등을 했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도 코로나 때도 이제 음반으로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상황에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했고요. 그게 이제 NFT 사업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추가 상승을 이루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주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나 펄오비스 같은 게 이제는 뭐 5조, 6조, 7조 이렇게 넘어가면서 강한 상승을 이제 동반했는데 뭐 이제 플레이 투 언이나 이런 NFT를 구체적으로 이제 MMORPG에 접목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까지도 가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사업화 기대감과 미래 성장성이 밸류에이션에서 반영되면서 급등을 또 이뤘고요. 콘텐츠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만 일단 이 K-콘텐츠가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 또 마이네임도 연이어서 또 흥행을 했고요. 또 11월 19일 정도에 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추가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서 이 K-드라마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셋 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연구 의원은 요새 바쁘시겠네요. 아, 예. 뭐 실적 시즌까지 있어서 주가가 좋아서 그래도 뭐 주가가 안 되고 바쁜 것보다는 주가가 되고 바쁜 게 낫죠. 그렇죠. 방송에서도 많이 부르겠지만 기간 투자가나 리테일이나 이런 쪽에서 요청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게임즈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도대체 뭐 저도 보니까 위메이드? 그런 것들은 10배쯤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1년여 좀 안 되는 기간에. 대신에 뭐 작년 말 연초까지 되게 좋다고 이야기했던 NC소프트는 100만 원대에서 한 60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게임즈가 최근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아까 말씀하신 NFT, P2O, 블록체인. 사실 일반인들이, 저희는 게임을 안 하잖아요. 무슨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익숙하겠지만 뭐 그런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도 많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 이런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게임업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모바일 게임 위주였고 이거는 이미 성장성이 피크아웃을 했습니다. 최정점에 달한 이유에 빠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나 밸류에이션이 다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은 NFT, 그리고 펄오비스 같은 기업은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개발 기대감. 이런 걸로 각각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을 벗어나는 논리로 이제 리레이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펄오비스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게임 체인저, 모바일 게임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척박한 우리나라의 게임업 안에서 이런 펄오비스나 위메이드 같은 게임 기업들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공모가가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콘솔 게임 기업을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9천억 돈을 약 9천억 원의 M&A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콘솔로, 메타버스로 또는 P2E로 여러 가지 모델을 다 변화시켜서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게임 기업, 그냥 모바일 게임으로 돈만 버는 기업들은 PR 15배 이상 못 줬었는데 이제는 30배, 40배 줄 수 있겠다. 이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철저하게 지금 상승장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NFT가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그런 신기술을 탑재하고 새로운 성장 능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 회신을 더 많이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저희가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아까 폴로베스나 위메이드나 그런 거가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사 미르포라고 하는 MMORPG 게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한 위믹스라는 코인을 접목해서 말 그대로 플레이 투 언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 그래요? 위믹스를 획득하고 그걸 다시 추후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면서 전 세계의 어떤 접속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 펄어비스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펄어비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깨비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이 콘솔용 어드벤처 게임인데 여기 이제 메타버스를 접목해서 가령 이제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한국의 실제 도시 환경을 그대로 그대로 이제 게임 환경으로 가져와서 실제 도시 환경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거기에 아바타로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게임 플레이어가. 캐릭터가 직접 이제 서울의 실제 거리 우회전하면 실제 길을 따라서 그 맵을 맵핑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게임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도깨비도 사실 그런 NFT 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 자산을 가지려는 이제 G세대 분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목을 해서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게임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개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정말로 뭐 그런 것들은 또 새로운 재미를 많이 줄 것 같은데 뭐 나의 아바타가 직접 메타버스 공간에서 게임을 한다. 이것은 다른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플레이 투 어니라고 하는 거. 그럼 그건 약간 도박하고 다른 건가요? 사행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플레이 투 어니면 옛날에 우리가 고수도 없이는 게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 공간 안에서 내가 게임이긴 하지만 합당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획득된 재화들을 현금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뺏고 뺏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또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이제는 많이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도박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고포류. 보통 이제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고포류보다는 오히려 사행성은 조금 더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레귤레이션상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뭐 그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아직 이제 실시된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제 제도들을 정비를 좀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법이나 규제보다도 지금 먼저 가 있는 시장이 암호화폐 또는 NFT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규제가 도입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제 규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이 형성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규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중독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게임은 또 전통적으로 규제 산업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웹보드 게임이 규제를 한번 세게 받았듯이 이 부분도 이제 어떤 그런 말씀하셨던 사행성이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까지 간다면 충분히 이제 규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문제, NC소프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게임의 강자함은 NC소프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망한 겁니까? NC소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틀 안에서 아직은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좀 안주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MMORPG 시장을 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장르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이제 페이 투 윈 모델에 의존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과금을 해야 하고 또 심지어 극소수의 유저 기반의 아주 헤비한 과금을 좀 비교적 유도했던 게 이제 NC소프트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거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니지라는 게임에 홀딱 빠져들어 있는 극소수의 집단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극도의 재미를 느끼는 소수의 집단에게 조금 이제 헤비하게 과금을 하는 모델이 리니지 모델이었고요. 그 완전 반대 사이드에 있는 게 일반 이제 서구,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 투 윈이거든요.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 리워드가 있는 게 플레이 투 윈 모델이고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돈을 써야 됩니다. 현질한 사람을 못 이기면 이게 페이 투 윈 모델이거든요. 그거 불공정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중국의 게임 유저분들은 대체로 페이 투 윈 모델을 더 선호해왔었어요. 내가 돈을 한 번에 빡 넣어서 나는 이만큼 장구를 착용한 채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많고요. 이제 또 가까운 아시아지만 또 일본이나 또는 이제 서구 쪽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로 이제 즐기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내 여가 시간을 즐겁기 위해서 게임을 하시는 부류가 있고 또 이기기 위해서 하는 타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까지 시장은 분명 리니지의 판단이 그러니까 NC 소프트의 판단이 이제 맞아왔었죠. 작년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오면서 신작 불소 2가 딱 나왔는데 아? 이거 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헤비하게 가버리니까 이제는 역작용이 온 거죠. 그럼 사람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못하겠다. 이건 너무하다. 그러면서 이제 유저들 및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게임하셨던 분들도 외면을 해버리면서 화가 난 거구나.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임계치를 딱 건들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주가가 말씀하셨던 대로 100만 원에서 거의 56만 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거의 절반, 반토막 가까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왔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N씨가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뭐 리니지 W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그게 뭐 사전 이렇게 반응이 좋다네요. 네, 사전 예약자가 지금 한 1,300만 명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또 하나 이제 유저들이 아, 그래도 이번에 N씨 잘 하는지 보겠어라고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원래는 이제 과금 체계가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면 돈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간소화를 많이 해서 이제는 딱 두 개의 과금 모델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NC소프트도 위기감을 느끼고 정리할 건 정리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저들의 기대감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일단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그 전에. 네, 불소트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아, 리니지 W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가 측면에서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약간만 잘 나와도 또는 뭐 어느 정도만 해도 이제 오,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뭐 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전무후무한 게임이 분명히 리니지 M이고 4년째 1위를 한 게임은 없습니다. 모바일에서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변한 모바일에서 그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리니지 W와 또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NC소프트가 올 초부터 하고 있는 이제 K-POP 플랫폼 사업들. 그리고 내년부터는 콘솔 게임도 지금 프로젝트 TL이라는 어떤 프로젝트 명 하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솔로도 다 변화되고 K-POP 플랫폼 쪽으로도 다 변화되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게임사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을 뚫고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재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리니지 W가 11월 4일인가? 네 4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뭐 낮아진 기대치보다도 살짝만 더 잘 나와서 저는 뭐 급락을 시작했던 주가 레벨이 80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다 회복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한 중간 지점 PER 한 25배에서 26배 수준인 70만 원 중반성까지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